저희 오성집은 급냉 삼겹살 목살 전문점으로 친구, 연인, 가족 단위로 드시기 좋으며 단체 혹은 각종 모임도 가능합니다. 저희 고기는 당일 도축된 고기만을 엄선하여 매장에서 72시간 저온 숙성 후 급속 냉동시켜 알맞은 두께로 썰어 손님상에 내어드려 구워드시기 편하고 맛도 좋습니다. 고기뿐 아니라 오돌뼈 볶음, 쫄면, 냉면 등 다양한 메뉴도 준비되어 있어 주문하시면 정성껏 준비해 드리겠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